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자 집입니다 집! 여러분들 몇 분 참여하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여깄다! 지금 10분 하고 있습니다 저 10분 하고 있구요 자 저 술래입니다 술래! 이번에는 꼭 제가 잘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리 3마리 있구요 자 공원에 있는 거 다 확인했구요 자 이제 방을 볼게요 워낙 디테일한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길 잘 봐야 될 것 같아 자 쇼파! 책장 봐야 돼! 아 네 일단 책장 여기 아무것도 없어 확인하구요 자 주방 및 거실을 확인합니다 자 화장실 한번 보구요 세탁실 자 토비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외부 자 갑니다 이번엔 내가 찾는다 어디 한번 볼까 쓰레기통이 약간 의심이 되고 체중계도 약간 의심이 되는데 아닌 듯 하여 자 자 여러분 자 수상합니다 야 여기가 지금 싱크대인데 지금 여기에 서류처럼 같은게 뜬금없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오C 아이오C 저 여기 아까 하나였고 자 쉽지 않죠 자 요 액자가 수상한데 이 액자가 각일까요 아니네요 자 어 게임총님 안녕하세요 게임총님 저희 대한민국 서버 28번이에요 여러분들 힌트 스탠딩조명 일단 이 의자 한번 쳐보고 갈게요 아이오C 스탠딩조명 한번 가고겠습니다 스탠딩조명 빨리 갈게 스탠딩조명? 나의 마지막 한 번은 여기 쓰겠... 아이오C 이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이오C 자 여러분 찾습니다 지금 갑니다 스탠딩조명 자 스탠딩조명 왔구요 스탠딩조명 스탠딩조명 어떡하지? 이거 맞아? 구독님이 한번 쳐봐 나 모르겠어 한번 쳐봐 아이 스탠딩조명 한번 뭐지? 아 잡았어? 엇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잡았다 하여 다른 곳을 보러 갑니다 야 빈밥님 왜 이렇게 화려해 옷이 우리 빈밥님 옷이 너무 화려하죠? 쓰레기통 조금 생뚱단대 있는데 차보고 갈게요 자 아니네 자 아니구요 자 오리는 3마리였고 자 수영장에 들어왔어요 자 높은 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쪽에 힌트있다 힌트 보고하게 왜 이렇게 워낙 구석에도 많이 숨기때문에 스탠딩조명 했잖아 아까 어? 잠깐만 요구 지금부터 막 때립니다 자 지금부터 막 때립니다 자 안에서 막 때려야지 에스 아 근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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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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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이래 아 왜이래 왜이래 자 들어가야된다니까 자 들어갑니다 들어왔어요 자 요구 생뚱은 소주병 병 아니구요 자 수건 때려보구요 꽃병 때려보구요 꽃병 때려봅니다 꽃병 이제 왔구요 이 쓰레기통 앞에 아니었잖아 자 요 액자 때려보구요 시계 때려보구요 아이씨 어디있었어 왜왜왜왜 왜 어딨었는데 자 다음 게임 대한민국 서버에 28채널입니다 왼쪽 상단에 지금 나와있죠 자 우주정거장입니다 어 나 계속 술래네 오늘 그래 내가 한번 죽어라 찾아볼게 오늘 수납장에 뭐가 많네 네 닉네임 천벌님 들어오세요 오늘 우리 오늘 우리 마흐님이라도 게임하는.. 게임하는 날이 아닌가 왜 안되지 자 쭉쭉 보겠습니다 쭉쭉 볼게요 잘 들어오는데 천벌님도 지금 들어간다 그러고 바로 들어왔잖아 자 남기원님 들어왔고 다 잘 들어오는데 왜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 그러지 서버 확인해봐 서버 잘 확인해봐 대한민국 서버 대한민국 서버를 잘 확인해보세요 자 생뚱맞은 초록색 상자입니다 파란 상자 초록 상자 아니죠 자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요고 살짝 생뚱맞은데 아니죠 어 나도 이 정도 신중해야겠다 자 여러분 많이들 찾으셨으니까 저 한개는 했어요 어? 저거 뭐야 저거 캥거루야 뭐야 이건 저거 말 쳐 저거 아 아이 우리 루시퍼님은 술래잡기를 하고 있네 뭐야 자 지금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파란 상자가 힌트라고 했는데 말이죠 아니었죠 생뚱맞은데 아니죠 아이씨 뭐지 컴퓨터가 두배네 에일리언? 힌트네 에일리언? 여기는 우리 나왔던 방이고 이번엔 맨 끝으로 가볼게 뭐야 이거 키 뒤로 가래 파란 상자 그러니까 파란 상자를 해결 못했어 여긴가? 아까 여기서 못찾았는데 컴퓨터 한번 각도를 보자 40... 아 각도가 똑같잖아 아 이거 아니었던거 같은데 힌트 일로 나가래 여긴가 보다 여기서부터 찾아보자 아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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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옹 만두슨이 바로 찾았구요 자아 이쪽이래 어? 어? 거기서 방을 다니고있죠? 죽여 죽여 아아아아 아아 아이씨 네 총 14분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류슈퍼니 그 자물쇠 표시를 눌러야 딱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거에요 자 홍사장이구요 자 저는 시멘트네 아 이거 시멘트 걸리기 쉬워 바꿔 자 시멘트 더미 아주 개꿀이죠 자 시멘트 더미 아주 개꿀인데 왜 내 자리야 저 시멘트 더미 어디 또 얼마나 데 있어? 더 물러봐 가보자 아 이거 어떻게 해 나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이잖아 이거 어떻게 해 막혔나봐 이거 움직여야돼 나 막혔어 어떻게 해 나 막혔어 어떻게 해 아이씨 나 이거 이거 바로잡히겠는데 어떻게 해 라고 잡힐거같애 나 언밸란스 하지않아 지금 나 어디서 야아씨 아니다 좀 절묘한거 같기도하구 좀 멀찍이 봐야지 구독자 굿 어디가 자 여러분 저를 찾아보세요 저 못찾고 있구요 이번판은 이길것같구요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찾고계십니까 자 반프로는 안되구요 자 아직 저를 못찾았구요 자 야 절묘하다 이번판 야 야 지금 뭐이렇게 화려해 루시퍼님 뭐이렇게 화려해 현지라고왔어요 지금 현지라고온거같은데 야 야 야 루시퍼님 봐 엄청 화려하네 야 야 야 전지적 루시퍼님 시점입니다 야 야 이것봐 야 자 루시퍼님 못찾고 있구요 그렇죠 지금 못찾고 있구요 뭐야 왜 오늘 망왕님만 이게 안되지 자 지금 절대 못찾고 있구요 자 아 이거 시퍼님 못찾고 있구요 어이 뭐야 방송켰지 아이씨 나 찾으면 다 방송킨거야 아이 광고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이거 뭐야 김광고 걸렸네 이거 아이씨 이거 랜덤다이스가 볼거야 안해 안해 아아이 야 저희 4개 남았구요 이것봐 루시퍼님 이거 뭐야 방풀이야 뭐야 이거 방풀아니지 방풀아니지 아아이 광고 엄청 길더라구 자 지금 11분 계십니다 자 마피아님 돌아왔다 오 마피아님 반가워요 risk 100번 방풀이다 남기오님도 막 춤을 추네 아이씨 아이씨 자아 병원입니다 하스피럴 자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아 병원 한번 잘봐주시구요 아 미쳤어 무슨 수술조명이야 이거 안되 바빠 좋아 아주 화분 아주 기가 막히구요 화분은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 보자가자 빈밥님 따라가자 빈밥 따라갈래 아니야 빈밥이 미치안 좋다 딴 데 갈래 딴 데 갈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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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딴 데 갈 거야 구독님봐 책장이야 저거 자 여러분 책상 위로 올라가 겠습니다 책상인데 아주 크네 밑으로 이야 씨 자 여러분 부디 안걸리기를 와 숨이 멋없다 지금 자 여러분 걸리면 안되구요 자 절대 걸리면 안되구요 자 나 진짜 딴 데 갈거야 분명히 이거 루시퍼님 뭐야 이거 뭐야 야 루시퍼님 진짜 장난 아니야 자 저는 또 전지적 루시퍼님 시점으로 따라갑니다 자 열심히 화분을 찾고 있죠 자 뭐이렇게 블링블링한지 몰라 자 루시퍼님 레벨 18 자 루시퍼님 못 찾고 있죠 자 루시퍼님 어디갔어 자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루시퍼님 열심히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못 찾고 있죠 자 레드님 웃었네요 레드님 반가워요 자 여러분 자 남기원님 지금 허적되고 있죠 자 루시퍼님 지금 막 이렇게 아우라가 있어요 뭐 기모오고 있나요 지금 뭔가요 자 루시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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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번판 존버하고 있죠 절대 안되키죠 ㅎ ㅎㅎ 개웃기네 ㅎ ㅎ ㅎ ㅎ 여러분 제가 쪼끔 올려서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ㅎ ㅎ 자 ㅎ 카메라 켜고 ㅎ 자 지금 이제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아우라가 있는데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한 번 볼게요 ㅎ 자 지금 못 찾고 있죠 자 90초 남았구요 절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생존해 있구요 일부러 방풀할까봐 자 제쪽으로는 시선을 두지 않고 있어요 자 안기원님 열심히 허우적되고 있죠 ㅎ ㅎ 자 루시퍼님 열심히 허우적거리고 있죠 자 일부러 멀리서 안봐요 자 요오케 보면 보는거에요 ㅎ ㅎ 자 여러분 열심히 찾고 있어요 ㅎ ㅎ ㅎ ㅎ 지금 총 열세븐게임하고 있어요 ㅎ ㅎ ㅎ 레드님 이거 우리 확인했고 지금 인원이 꽉 차갖고 못받고 있는데 정리 되는대로 바로 레드님 받아들이도록 할테니까 에잇 에잇 에잇티어 이상만 올려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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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안돼 안돼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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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막판입니다 막판 오늘의 막판 이 돌땡이는 어디다 놓을 것인가? 네 빈밥님 고생하셨어요 많이 가세요 무거워서 점프가 안되나? 오 됐다 자 이번에는 내가 슈퍼 하드캐리를 노린다 호? 호잇? 자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자 마지막에 내가 진짜 한번 보자 이거 여러분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한번 보자 이것도 걸리면 방풀이야 이것도 걸리면 방풀이야 이것도 걸리면 방풀각이야 여러분 네 고마워요 빈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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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드닛 우와 레드닛 구름이야 미쳤다 이거 진짜 야 야 이거 진짜 이거 걸리면 방풀이야 이건 무조건 방풀이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임준호님 임준호님 묘비 뭐야 또 이거 뭐야 야 야 나무야 나무 야 진짜 나무야 나무 와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다양하게 숨으셨네요 이름 여기 굉장히 생뚱맞게 있는데 부단하죠? 아 아 진짜 웃겨 난 진짜 절대 못찾는다 나 찾으면 진짜 진짜 걔 방풀각이야 정말 야 나랑 나랑 레드닛이 오늘 이번판은 캐리야 진짜 우리 찾으면 진짜 방풀각이야 진짜 어디갔어 레드님 뭐야 레드닛 잡혔어? 뭐야 구름 어디갔어 레드닛 잡혔어요? 야 레드닛 잡혔어? 안 잡혔지 자 여러분 아예 지금 전지적 레드시점으로 보겠습니다 과연 누군가는 방풀을 하느냐 흠 우리의 마지막판 과연 자 과연 전지적 레드시점이에요 자 하비채널 레드시점입니다 자 과연 그는 듣힐것인가 오 이거 이거 봐 이거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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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각입니다 의심각이에요 오호 자 우리 저희는 내일은 내일은 실방이 없고요 매주 수요일 주말 요새 요즘 하루 일전 수뺨입니다 1 수요일은 원피스 1, 2, 3, 원달은 실방 주말은 숨바꼭질 실방 나 안 잡혔지? 자 여러분 진짜 막판 진짜 막판 할게요 사리님 아 사람님 아 누구님 왜 이렇게 부냐 사람님 안녕하세요 안가워요 구독 안 눌러주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실방으로 게임 자주 하자고요 여러분 자 저는 숨는팀이고 파이프 묶음 말도 안 되죠 바꿔줍니다 자 조명 조명 조명을 그냥 숨겨볼게요 조명을 자 여러분 조명을 숨겨보겠습니다 아예 자 여기 위로 아예 숨을 수 있나 못 올라가지 이거 각이 안 나오잖아 안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여러분 저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저 올라갈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짜 걸리면 안 돼 진짜 이거 진짜 안 돼 그러니까 지호님 아쉽네요 다음에 밀집디 우리 꼭 같이 게임해요 자 네 상시현님 자 좋아요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사람님 상시현님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합의 가족으로 여러분 즐겁게 함께 게임을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하고 지호님 우리 밀집디 다음에 꼭 같이 오시면 되고 수요일날 웜바러 슬바 오시면 되시고요 뭐야 이거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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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방풀각 아니지 진짜 아니지 방풀각이 진짜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광고가 엄청 드네 여기 그치 이게 지나 이거 수상하다니까 이거 진짜 방풀각이야 이거 아우, 하수연님 고맙습니다. 자, 앵그리버드 자, 여러분. 이제 이만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저는 이거 끝나면 마무리할게요. 자, 방송 마무리요. 무려 이거 거의 한살 넘게 했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하비찐가족분들과 우리 하비가족님들 너무너무 오늘 감사했고 네 야 화살표 눌러도 30초 봐야돼 이제 진아 진아 안되더라고 자 지금 우리 친구들 어디십니까 와 레드님 네 별별님 오늘도 즐거웠어요 원바라왕 원피스 실망 때 봐요 자 레드님 야 레드님 봐 진짜 야 이거는 진짜 와 내일은 실망이 없어요 내일 실망 없어요 오 잡았어 이거 어떻게 잡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네 상수연님 들어가시고 수요일날 실망 오세요 9시 반이에요 이거 어떻게 잡지 술라가 이겼네 아 마지막엔 그냥 오지게 반품하는거구나 자 자 여러분 로비로 이제 나오세요 방송 정리할게요 로비로 오세요 여러분 방송으로 오세요 방송으로 여러분 이제 방송으로 오세요 네 저 게임하고 계시네 자 여러분 이번주 원바러 실망은요 그 저희 그 저희 저번주에 구독자대전한 그 실망 때 구독자대전한 그 영상 있죠 거기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이제 발표는 페이스북에 할게요 네 네 네 신고님 오늘 수고하셨고 남몰라님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주 수요일 돌아오는 수요일 9시 반에 실망으로 볼게요 자 다음주도 수요일 매주 수요일 수요일 9시 반 실망 반면 사비인 가족 신가족 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우리 하비채널 여러분 의리있게 앞으로도 오랜 시간 같이 영상으로 또 재밌게 게임하면서 만나시자구요 여러분 네 요 영상에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오늘 게임 하신분들 그리고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수요일 원바러 비공대전하실 분들은 저번주에 구독자대전한 영상 거기에다가 수요일 실망 신청한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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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